네 안녕하세요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의 전속 모델 전재현입니다 저는 지금 네파 알라스카 다운제킷 광고 촬영장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옷을 입을 때 그날 누구를 만날지 어디에 갈지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코디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추운 겨울에는 스타일링에 제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네파 알라스카와 함께라면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이트 베이지, 아이보리, 블랙, 플럼, 그리고 카키까지 이 다섯 가지 각기 다른 매력의 알라스카 다운이 정말 올해 더 풍성해진 후드퍼와 깔끔해진 디자인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돋보이게 해줄 이번 겨울 스타일링 맞는 아이템으로 네파 알라스카 다운을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스타일을 완성해줄 네파 알라스카 다운과 함께 올 겨울도 따뜻하고 스타일리시하게 보내세요 네파는 잘다 그래서 아버지가 마셔vä는 감사합니다 다운과 함께 올 겨울 miserable 로 리 burning